아 여기가 찜갈미 골목이에요? 네 고맙습니다. 아니 주소대로 좀 찾았는데 여기네 여기. 여기를 붙여놨잖아. 아니 또 뭐야? 소세 미션은 양푼이 참참참입니다. 이 지역 출신 연예인께 전화를 걸어서 지정 단어를 들어야 저걸 먹을 수 있는데 그 지정 단어는 찜갈비입니다. 찜갈비라는 말만 듣고 나시면 한 접시를 드실 수 있고 큐브맨과 참참참 게임을 해서 먼저 이기시면 이 장비에서 미션이 성공이고 힌트가 지급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요번에 내가 요번에 내가 한번 해봐야지. 아 나 진짜 잠깐만 기다려 동생은. 참참참. 아유. 이쪽도요? 아 됐어 반가워했죠 반가워했죠. 1대1. 참참참. 미안해 미안해. 아 겨우 해냈네 겨우 해냈어요. 여기가. 개봉하신 면이 있죠. 거기에. 아까 개봉하신 면이. 어? 배너가 되네. 아 여기구나. 우리가 야외 무대를. 야외 무대가. 어디에 있노. 아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아 여기 있네. 야외 무대에서 하는 게 아닌가면 돼. 저기 저건가면 돼. 잡아뜨리스입니다. 정답은 야배 무대입니다. 이번 미션은 대구와 통일입니다. 본인과 똑같은 성씨에 대구 시민 한 명을 섭외하셔서 몸으로 말해요 퀴즈를 하면 되고요. 이때 런닝맨 멤버는 놀이개 족꼭지를 착용한 채 문제를 내고 시민이 그에 대한 답을 맞추면 됩니다. 그럼 시민을 찾으러 출발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동하시는 거예요 운동 운동 운동. 아 죄송합니다. 저 성함이 혹시 어떻게 되세요? 아 장씨세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김씨를 찾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혹시 성이 어떻게 되세요? 성함. 김씨시구나. 아 그럼 대구 시민이세요? 네. 김희진 씨 여기 저 구소가 대구광역시. 달서구. 감사합니다. 아 김씨를 만났네 저희도. 단어입니다. 딱 단어. 자 대안전 1분 준비 시작. 자 이거 이거. 이거 하는 상황. 이렇게. 어. 이거? 오케이. 백댄서. 아니 아니. 깜짝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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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비행기 비행기 비행기에서 이렇게. 승무원. 어. 아나운서. 바리스타. 요리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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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다킨다. 나 비보이를 맞춰쓰고 넘어갔을 텐데. 그러니까요. 아이 너무 잘하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하 씨 성까지 신분. 지 씨 있으세요 지 씨? 성이 하 씨 신분. 지 씨 없어요. 성이 혹시 하 씨. 황 씨. 성희, 하 씨 혹시. 아니에요. 성희, 하 씨시죠? 황 씨. 성희, 하 씨. 원래, 원래 하 씨가 원래 없어. 나는 내가 볼 때 나는 여기서 못 떠나. 내가 볼 때 여기서. 준비 시작. 발레. 아니. 어, 그 피겨스케이트. 오케이. 펜싱. 오케이. 아. 이거. 이거 이름? 어. 아, 안녕하세요.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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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네, 네. 택현? 오케이. 성희 어떻게 됐어? 김 씨, 김 씨. 이거. 김 씨예요? 접시 돌리기? 아니, 아니, 아니. 오케이. 어, 그 리듬 체조. 오케이. 동거하겠다, 동거하겠다. 축구. 오케이. 와, 이번에는 동선이. 동선이. 동선? 다이빙. 아, 수중 발레. 어, 어. 해, 어, 어. 양궁. 오케이. 승강. 다이빙. 아, 이거 그. 스키, 스키, 스키. 페이크. 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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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키. 스키, 스키. 스키, 스키, 스키. 스키, 스키, 스키. 스키. 그게. 아, 이거구나. 고맙습니다. 어우, 고맙습니다. 내 친구. 대부인이야, 내 친구. 사진 찍어줘. 내 친구야, 내 친구. 네. 바이크. 바이크. 이 판지, 여기. 맑은색 하겠습니다, 맑은색. 무슨 카메란데? 감춰줘, 숨겨진. 아, 숨겨진 카메라. 크레이터 카메라. 몰래카메라입니다. 런닝맨 나머지 멤버 중 한 명이 이 안, 얼굴 안에 주옥에 몰래 사진을 리션폰으로 찍으신답니다. 샘플 여기 있습니다. 아, 이렇게. 바로 왔습니다. 시작. 보라이. 시작. 아... 아이고, 안녕하세요. 어? 왜?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휴. 길이? 예! 발달구리. 됐습니다. 네. 저 혹시 지 씨 없나요 지 씨? 이거는 여기서 제임스 찾으라는 얘기랑 비슷한 거야. 아 밥이나 먹자 우리. 어디야? 아 나 지금 공원이야. 어디 공원? 두리 공원 두리 공원. 알았어 거기 기다리고 있어 금방 갈게. 지 씨가 있어야지 몸으로 말하든지. 아 저기 있네 저기 있네. 선생님 여기 세워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여기야. 만두 좀 해. 아이고 안녕하세요. 야 만두 좀 먹어. 아 형 뭐하고 있었어? 나는 미션을 할 수 있고 딴 데 가야 돼. 왜 왜? 야 지 씨를 찾아야 되는데. 아이고 고마워. 어? 네이틀 카메라. 정답은 몰래 카메라입니다. 야 우리 협 Sandra 하나 한 거 둘 해서 나야? 나야? 누냐? 아 한 군데 더 같이. 아 그거 했어? 딴 거 안 갔어? 나 이게 처음 처음이야 근데 너무 오래 걸렸어. 뭐야 이거 저게 구멍에다가 맞춰가지고 미션 성공 원인가 오웬이 어? 이건 없는데 안 오지? 주소가? 아 정말 숨겨진, 숨겨진 카메라? 이거 좀 전에 그거네 됐어! 이리 와! 야! 이리 와! 이리 와! 야! 야! 아니 왜? 아니 미션을 이렇게 하는 게 없는데? 아니 그럼 뭐 하는 거야? 형 저기 맞춰서 찍어 그럼 나는 이렇게 시계수처럼 움직일 테니까 아 진짜 잠깐만 못하겠다? 아 잠깐만 진짜 봐 야! 야! 한 번 해줘 다시 하나밖에 못했어 야! 여기 살짝 채워주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오리 연못 그렇지 오리 연못? 오리 연못 누구 왔나 본데? 오빠! 어? 아 이거 성조네? 오빠! 어? 아 이거 성조네? 아이 저기 뭐야 오빠! 저 여기 성공 못했어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저 여기 성공을 못했어요 아 이거 뭐야 아 이거 뭐야 아 야! 아 왜 이래! 야! 야! 아 왜 이래! 야! 야! 오빠! 제발! 이게 뭐 하는 거야! 미션을 이런 식으로 해 오빠! 오빠! 누가 미션을 이런 식으로 해 야! 이게 뭐 할 거야! 너 진짜 이럴 거야! 너 안 놔! 송주야 안 놔! 알겠어! 오빠! 아! 와 이거 가는데 마다 형이 강수야! 네! 나 순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나와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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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아! 자! 시작! 아! 아, 광수야. 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오케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케이, 알겠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게임이었구나. 오케이! 오케이! 형, 어디로 가세요? 그러면 여기를 가야겠다. 아... 이 단어 좀 쳐줄래? 어, 저 대명동으로 가겠습니다. 대명동! 너 봐, 어차피 누가 찾아야 돼. 아, 형. T, A, M, A, B, A, S? T, A, M, A, P, A... 공격? 공격? 공격이요? 여러분이 찾으신 것은 바로 찬스권입니다. 이곳에 가시면 여러분에 대한 공격권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아, 공격권이라는 게 있어요? 이곳으로 어떠한 상대방을 공격하실 수 있고요, 찬스권을 찾으시면. 공격을 당한 상대방은 누가 공격했는지 알지 못한 채 즉시 공격이 전달되어 그 모든 행동을 멈춘 채로 그 미션을 하러 무조건 가요. 고맙습니다. 여기 좀 찍어라.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50m 앞이에요, 50m. 50m 앞이에요, 50m. 네? 혹시 안 찍었다? 구성지. 예? 구성지. 구성지. 예? 구성지. 구성지? 네? 구성지. 예? 구성지. 네? 어? 휘파람을 부숴야 그 공격에서 벗어나고 다시 미션을 제기하실 겁니다. 아 나 진짜 요 바로 앞에. 형 가보겠습니다. 그래 야 광수야 가. 손님들 아니야. 아 열받아. 야 50m. 야 누군지 내가 알면 내가 가만 안 놔둔다. 아 누구야 도대체 이거. 야 저거 50m 또. 야 이거 밥 먹인 데다. 어? 이거 이기면 밥 주나 봐. 아우 죄송해요 너무 웃겨. 하나 먹어요. 네 하나 드시고 시작하세요. 음. 음. 참 참 참. 마치. 참 참 참. 아우 이게 왜 이렇게 잘하는데. 참 참 참. 아 참 참 참. 아 미안. 미안해. 미안하다. 898. 참 참 참. 찬 참 참. 참 참 참. 아우. 잘하네. N.O.E. 노이즈. 저거 그러면 N.E.O. 네오. 저거 왜 이렇게 해. 이거 왜 이렇게 해.